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가장 여러분들 소상하게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지분을 많이 받았어야 될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정진상과 김용혁의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닙니까 유동규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판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승악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가 돌았을 때 아 이 사건은 이미 끝났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유동규처럼 이 사건을 전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유동규가 칼을 가는 거죠. 이빨을 가는 겁니다. 이번 진술서에서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역은 유동규다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한 겁니다. 내가 대장동 책임자라고?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그런 범죄를 기획해서 추진해가지고 재미를 보더라도 키맨 한두 사람 정도가 돌아서게 되면 이렇게 치명타를 받는 거죠. 일찍이 유동규 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재명 유동규 범죄를 나는 전혀 몰랐다. 대장동 공소장에는 15년 인년 15년 인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수사 1년여 만의 정점으로 유동규 폭로 결정적이다. 아주 제가 볼 때는 키맨인 겁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다 까발리기는 거죠. 유동규가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이 차라리 바지사장이라고 해라.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재명은 바지사장이고 유동규는 뭐죠? 진짜 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렇게 그냥 톡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발할 만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월 29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및 대장동 비례의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서 진술서 33장짜리 검찰에 제시된 진술서에서 과연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난장판인 난장판이라는 것이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을 유동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그냥 작작해야 되지 그냥 유동규는 중간에 여러분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가장 굳은 일을 다 한 사람인 거죠 공수래님이 여기서 내년에 석동현 공천 받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석동현이 저번에 하태경의 해운대구에 여러분들 출마해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졌죠 차라리 하태경보다 석동현이 훨씬 낫죠 해운대구는 그냥 죽은 나무를 꼽아놔도 김당이 당선될 테니까 오늘 공수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뭐 말이 됩니까 연합뉴스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국민들도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은 최종 결제권자가 오나지 뭐죠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다 뭐죠 하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아는데 뭐죠 33장짜리 검찰 진술서에 유동규가 대장동 1탄과 결탁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입니다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의 사실을 성남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법 앞에 사람이 평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것도 진술서에 쓴 겁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1탄과 결탁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의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필요가 없고 제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유동규 씨는 제가 아는 범인에서 다 얘기했으니 어차피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것은 언론이 할 얘기가 아니고 판사 앞에서 할 얘기다 자신이 민간업자들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이 당시 사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다 뭐였습니까 지시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제 문건으로 여기 또 나오네요 유동규 이야기는 이재명의 첫근인 김용과 정진우 신상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바지사장 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하라 내가 다 뒤집어 써주겠다 확 가난해요 참 이런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1년 넘게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니까 참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모두가 뭡니까 선거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정권이고 나발이고 그게 빼앗기면 내 배에 지장이 주냐 내 안께 한 푼 돈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이런들 이게 골몰하지만 자기 머리 위에 이런들 뭐죠 독수리가 이런들 날라오는 건 전혀 운치 못 챘다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새끼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찬 거죠 이런 건 그냥 예고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장동 해가지고 몇 천억 먹고 사는 것은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걸 저는 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부정 세력들이 분명히 중국하고 뭡니까 손을 잡을 테니까 그렇게 귀에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거는 모르겠다 공방산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이래가지고 정치는 어느 한 사람이 뭡니까 이 위중한 사안을 그래도 우리가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라도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낯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천되면 땡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해놓은 겁니까 제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도둑놈을 해서 내가 한 게 뭡니까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든 다 없애버리고 뭡니까 저거 마음대로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진짜인 것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그래서 제가 이러면 강조하지만 종로구에 삼청동에서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 표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서 몇 표가 이동했는지 청운 효자동에서 몇 표가 이동했는지 종로 1가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까지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물론 내가 한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 한 것을 제가 해석했지만 나라의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만든 겁니다 새로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키가 찬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침묵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배로나님이 가입자 수 조회 수 채팅자 수 모두 다 조작하는 거죠 조작이 일상인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선거 조작 개표 조작 뭡니까 재판 조작 무슨 채팅 수 조작 가입자 수 조작 정말 참 조선입니다 조선 저는 어쨌든 약속한 대로 몇 권 정도는 도둑놈들 쓰겠지만 이래가지고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연합뉴스에 유동규 범죄를 전혀 몰랐다 그 사람이 범죄 범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은 뭐 대장동이나 위래나 이런 것은 다 유동규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동규 씨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